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직원들이 줄줄이 퇴사하는 것은 물론, 한 직원은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직도 이런 기업이 있나 싶으시겠지만, 뒤에 내용 들어보시면 더 가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먼저 기업 이름이 페르노리카 코리아가 나왔잖아요. 이게 아직은 좀 우리들에게 생소한 기업일 수도 있어서 어떤 기업인지 설명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죠. 프랑스에 본사를 둔 페르노리카는 1992년 한국법인 페르노리카 코리아를 설립했습니다. 국내에 진출한 지는 26년째인데요. 국내에 진출한 다른 위스키 업체들이 한국인 사장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페르노리카 코리아는 외국인 사장을 계속적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앞서 소통 논란을 빚기도 했었는데요. 현직 장투불 사장은 프랑스인으로 2016년 취임한 뒤 2년째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폭언 같은 갑질을 한 사람이 이 회사 임원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투불 사장은 한국말을 거의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 사장은 같은 시기에 부임한 한국인 한 임원을 앞세워서 경영 전반을 도맡게 했는데요. 이 임원의 공식 직책은 전국 영업 총괄 전무입니다. 이 페르노리카 노조 측은 장 사장이 이 임원을 앞세워 각종 갑질을 일삼아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근거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장에게 건의를 계속적으로 했지만 문제를 제대로 조사를 하기는커녕 해당 임원을 계속적으로 옹호했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입니다. 현재 이와 관련한 증거들을 가지고 조만간 고발장을 접수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임원이 어떤 갑질을 했는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네, 페르노리카 코리아 노조 측은 이 임원이 계속적인 폭언은 기본이고 여성 직원들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계속적으로 일삼아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직접 언급하기도 좀 어려울 만큼의 어떤 욕설들이 좀 많이 담겨 왔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직원에게 고기를 던지면서 먹으라는 등의 비인격적인 행위를 해왔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만약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저항할 경우 조직 개편을 통한 인사보복이 이뤄지기도 했다는 설명인데요. 이런 행위에 대해 장투별 사장은 성과를 내기 위해 직원들을 독려하기 위한 리더십의 일종이라며 오히려 해당 임원을 감싸줬다는 주장입니다. 지금 나온 화면 보니까 청소하러 언제 올 거야? 토요일에 올 거야? 네, 토요일 말고 일요일에 가겠습니다. 이것도 만족을 못해가지고 그래, 알았다. 이렇게 당연하게 집안일을 청소까지 시키고 있는데 직원들의 실제 진술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취재해봤더니 좀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지금 확보된 10여 개의 진술서가 있는데요. 그중에 일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화면이 바뀌어야 되겠는데 보시면요. 가운데 보이시나요? 해당 임원이 껌을 씹다가 다른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한 직원에게 내가 씹던 껌을 당신이 씹어라. 왜요? 본인이 기분이 나쁘니까 이 껌을 당신 씹으면 내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발언들을 했다는 진술서가 있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업사원, 차량 문제와 관련해 한 직원에게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여성에게도 어떤 욕설, 직접 발언을 하지 못한 욕설 같은 것도 마다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욕을 했다라는 지적이고요. 만약 판매 표치를 채우지 못한 직원은 밥 먹을 자격도 없다라면서 사람들이 다 지나다니는 길거리에서 좋게 표현해서 머리를 박아라라는, 땅에다가 머리를 닿으라는 그런 발언을 해서 직원들이 모멸감을 느꼈다는 진술, 또 어떤 직원에게는 주말에 자신의 집 청소까지 시켰다라는 진술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 직원과의 통화 내용도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놈이 OO면서 그것도 못하게 해, 요새. 그래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뭐, 교환은 내가 풀어주도록 할 거야. 근데 어제 내가, OO새끼 왜 자꾸 딴소리, OO새끼. 뭐, B소리만 계속 들려가지고 그런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제 뭐 문제, 갑질 논란에 중심이 되고 있는 임원과 한 직원과의 통화 내용인데요. 별다른 상황이 없는데, 대화를 하다가 직원이 임원의 말에 동조를 하지 않자 갑자기 욕설을 퍼붓는 그런 녹취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는데 리액션이 약했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직원은 지금 현재 이런 이유 등으로 퇴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욕을 하고, 고기 집어 던지면서 먹으라고 그러고, 대가리 박으라고 그러고, 내가 씹던 껌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네가 씹으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 정신병이죠. 정신병인데 이런 정신병적인 행동을 계속 직원들에게 하다 보니 당연히 직원들은 뭐 버틸래야 버틸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이제 버티기 쉽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폭언을 실제로 견디지 못해서 직원들이 줄줄이 퇴사하기도 했는데요. 한 직원의 경우에는 우울증으로 자살 시도까지 지금 현재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장투불 사장이 취임한 이후 퇴사자는 45명으로 전체 직원의 1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가운데 폭언 등에 따른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면서 산재 신청을 준비하는 직원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임페리얼 판매 큰 비중, 20%를 차지하는 제주 지점의 영업사원 대부분이 퇴사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다른 경쟁사로 이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소식만 들어도 제가 막 여리받고 답답해지는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또 분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와 관련해서 또 장투불 사장이 노조 와해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구체적으로 또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노조 측에서는 직원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회사에 건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 사장은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하는 노조에 대해서 노조를 와해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일부 직원들 앞에서 장투불 사장이 조합을 공격하고 싶다. 조합은 방해되는 존재다라는 발언을 했고 또 이 때문에 노사 갈등이 점차 증폭되면서 이번 사태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노조와 피해 직원들은 본사와 사장, 임원을 상대로 고소고발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딱 듣기만 해도 꽤 심각한 갑질과 문제들인 것 같은데 회사 측에서 내놓은 공식 입장도 좀 궁금해집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회사 본사 담당자와 조목조목 하나씩 따져봤는데요. 전반적으로 뭉뚱그려서 대답을 했습니다. 모두가 근거 없는 이슈다라는 게 공식 입장인데요. 다른 자세한 내용은 언급은 하진 않았고 예를 들어 성희롱 관련 문제의 경우 회사에서 한 차례 조사를 했지만 믿을 만한 증거가 아니어서 근거 없는 혐의로 결론 내렸고 부당 노동 행위도 없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믿을 만한 증거가 더 이상 어떤 증거인지는 모르겠지만 회사 측의 입장은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직원이 자살 시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영역이라 언급이 어렵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회사 측에 대해서는 앞서 지금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조사 의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는데요. 지금 노조와 직원들이 제시한 이 증거 말고 추가 증거가 있으면 조사에 돌입하겠다라는 입장을 MTN 측에 밝혀왔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증거는 왜요?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게 회사 측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물론 노조 측과 계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밝히긴 했는데요. 사실 직원들이 직접 자신이 자필로 서명한 실명까지 언급하고 서명을 기재하기까지 하면서 저런 여러 장의 진술서를 썼기 때문에 회사 측의 앞으로 대응에 대해서도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지금으로서는 양측의 의견이 서로 상반되고 있죠. 하다 보니까 과연 소송과 관련해서 그리고 재조사와 관련해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런 갑질 논란 자체가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분개할 것 같습니다. 향후에 또 어떤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갈지도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유지승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